AFK 가져가볼께요 올리겠습니다 K는 뽑는 맛이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1딜에 3딜 34 남습니다 34 정도면 무난하게 맞은것 같아요 그럼 3발 한번 뽑아볼께요 첫번째 오? 카드가? 카드가 가져가볼께요 두번째 쌍드가가 나왔단말이야? 잠깐만 그럼 일단 가져가볼께요 1딜에 3딜 30 1딜에 3딜 14 2딜에 3딜 활 their 육 뒤로를 한번 돌려볼까요? 잘 안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봐봐야겠네요 오오 비인거 같네요 사는가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각이 잘 안나오네 이겼네요 아까도 그랬는데 이길 확률이 더 높은데 비기네 오오 나왔죠? 제법 하보여 제법 하보여 일단 졌죠 아프네요 아프네요 2딜에 7딜에 8딜에 10딜에 14딜 17 남습니다 잘못하면 2몬탈이 죽을수도 있겠네요 레이럴 돌려볼게요 황금하수인 황금하수인? 아 요거 찾기 힘드네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프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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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프리아이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어우 다행히 이긴 것 같죠 아 잠깐만 되는 거 아니야? 홀 좋네요 아 억울하다 2딜에 6딜 11 남습니다 일단 살았으니까요 스노블 좀 굴려 볼게요 이번에 본 2득이 쉽지 어 잠깐만 전력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쩝쩝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아... 오우!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이겼죠? 하하하하! 와우! 3들에 8들! 22 남습니다! 힐투니까요! 하하하하! 네! 카드간 정리 할께요! 나쁘지 않게 나왔죠 여기다 안녕 모듈만 바르면 완성이니까 근데 내가 봐도 카드갓쇼 너무 못하긴 한다 혹시 카드갓쇼는 만점 이해를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 안되지만 공룡이니까 일단 황금불안 가져갈만한건 없네요 딱히 변수를 만든다고 치면 복성을 계속 섞어가지고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상대방도 세네 잘 싸우고 있죠 이겼네요 5딜에 10딜에 15딜 챔바라 20체력 남깁니다 신데라 보사 죽었네요 조금 더 돌려볼게요 号 주엉도 뭘로 부엉도 뭘로 흠 얼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미임프를 섞을게요 후공이면 이길 것 같아요 후공이면 모르겠고 아 이겼네요 잘 못컸네? 독성이 별로 없죠? 흠 두억신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습니다 안녕 모두를 찾아볼게요 오 방금전에 멀록이 있었으니까 안녕 모둘 안녕 모둘 안녕 모둘 안나오네 아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아 큰 실수있네 아 이거 타격 큰데? 아 이거 제 실수때면 질 수 있겠네요 이겼네요 이겼네요 훼쳐지게 했으면 안되는데 훼쳐지게 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내 스탯이 좀 낮긴 하다 내 스탯이 좀 낮긴 하다 여기서 랩이 좀 낮잠 흰쥕 흥 흥 안꺼는 단역모듈을 얼마나 빨리 찾냐 이거일 것 같아요 단역모듈이 흉압취한테 바르고 안바르고 차이가 커서 어 나왔죠 하긴 않을 것 같은데요 리롤을 돌려보겠습니다 펼구요 공허군주를 앞으로 내볼게요 이겼죠? 이겼는데 마무리 시킬 못할 확률이 좀 있네요 이긴 것 같은데? 질수가 있나? 이겼죠? 1딜에 4딜에 9딜에 10 5딜에 20딜 마무리 시킵니다 챔바라 아웃 이겼너 운이 좋았어요 surface 썬